여러분 반갑습니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풀챗니아 입니다. 오늘은 프리채널 5탄 1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아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나 컬렉션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겨울이네요. 12월 4일이네요. 일단은 2022년 마지막 날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프리채널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프리채널 5탄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채널 5탄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프리채널 5탄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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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오늘 한대가 고장하기 때문에 이번엔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오기 전까지 다이아몬드 추가해서 플레이 할 수 있답니다 다이아몬드 추가해서 플레이 할 수 있답니다 다이아몬드 추가해서 플레이 할 수 있답니다 나왔다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하하 눈부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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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다 4개다 하나 둘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4개다 또 3개다 일단 4만 3851점 팔로워 2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4개다 2개다 이럴때 자기릿 5개다 맞춤들 5개다 나는 재화부 저 여보 그렇지 고춧가루 자 설립을 펼치 아 뒤에 사람이 있네요 없었었어요 잠시 뒤로 하다가 사용이 안되면 여기까지 하더라구요 영상은 빨리 촬영하고 빨리 가야 되거든요 10시 53분이기 때문에 제시간을 약 10분 늦게 기다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10분 늦게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빨리 해야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거야 모르면 한번 해보면 되는거야 urf계가 어떻게 해야되는데 주로 보내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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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이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쩌었어요. 크리스마스가 21일 후에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네요.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네요. 매주 토요일이네요. 매주 토요일이네요. 매주 토요일이네요. 앞서しょう. 지금Now elections hiç 오지game épisode. 매주 토요일이네요. 매주 토요일이네요. 오늘 찬스가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필수는 4개 받았구요. 아, 복잡해지네. 하나, 둘, 그렇지. 아, 저 뭐야. 아, 대박이네. 자, 신축까지 받았어요. 44,760원이죠. 링크업 했습니다. 아, 어쩔 수 없나. 오늘 경유중앙선 11시 43분 차를 타보로다가 있습니다. 11시 43분 탑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 어떻게 쓸 수 밖에 없어요. 계속ence. ㅋ 루츠 시작! 2、 2 계속... 2、 3 2, 2... 3 그렇지 gehe Help マミ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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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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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랑하는 15주만의 행복한 예전주 스위치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밍5 오늘 네임본은 네임본은 방금 전에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네이본은 빨간만큼 탑이 나왔다 탑이 나왔네요 다 틀렸다 라이 다 틀렸다 라이 다 틀렸다 탑이 나왔네요 다 틀렸다 탑이 나왔네요 다 틀렸다 와! 여러분은 마지막이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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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세게! 아, 다 맞아가면 인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잇! 게다가 젖에 많이 걸렸다니까, 아이고... 게다가 젖에 많이 걸렸고, 실수로 많이 줬는데... 오늘 대망작입니다, 여러분. 대망작입니다. 13,790이죠? 192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소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체 Celebrate larg Rocky